내가 하는 생각은 안되는데 그.. 템이 참.. 안되는 날은 또 원래는 제대로 된다면 한 15분을 2쯤 광고 하지 근데 안될때가 일주일에 한번만 더 있어 그러더라구요 오늘 손꼽 방금 했잖아요 오늘 외장아들을 못가져갔어요 못가져가서 오늘 꼭 가져가려구요 어제 새벽 5시까지 방금을 한거 같은데 어.. 깜박하고 망하죠 아..찾겨놔야되는데 컴퓨터에 꼽아진 채로 놔두고 와서 내일은 아마.. 저녁에.. 내일 몇일되지? 오늘가? 아시아유스로 해야되나 인생이 어울린거같아 아시아유스로 한다고 만약에 내일 날짜가 아시아유스가 없으면 문제 없으면 안해도 되긴 하는데 이따는 해야돼서 방송 스케줄이란거는 어떤 게임 유저분이 보실지 몰라 그래서 다시 보기라도 보고싶은 뭐 그런것도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나는 바빠서 못보면서 다시 보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거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게 좋지 아시아유스 타오륜성산 유튜브에 넘겨두는데 아쿠카 넘겨두는 아직 안했죠 아쿠카 넘겨두는 지금 오늘도 해야돼요 하얘정마가 이미 타오륜성산 저번에 갔다와있어요 미국인먼저 약국 갔다뙀서 데리드가 한 7발만 나오실거같아 되게 잘나올거같아 아니 한 10발나오나 40일아 레인덕 벌주인 막 14만 15만 그럴거같은데 어? 돌아가셨어 어? 에브하셨나봐 이런 조금만 더 기다려서 초코 누르고있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참 아 레인덕아 가지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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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와요 갑시다 밥 먹었냐고 이제 뭐하냐고 끊어놔야지 뭐 아니 안 가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봐봐 제 말 맞죠 오래되니까 커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내 말이 맞다니까 켜면은 바로 그래 켜면은 한 한 시간 뒤에 마을에서 끄지다가 그놓고 건넌 들어가야지 봐봐 내가 안걸리잖아 오래되 오래되니까 커면은 참 내 커면 내가 잘 알죠 이제 내가 안걸리 오래되니까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자녀라 제가 2절 Constance 어 o 저는 이제 2 encanta 4 2 5 down apple 5 그래서 4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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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